4문의 대결로 갑니다. 박 씨, 활어 박 씨, 박지영 그리고 헌금기세대의 탐정 박 씨, 박서진. 박지현, 박서진. 최고의 에이스 두 분이 나갑니다. 아 투박. 두 사나이가 부릅니다. 제목은 연모. 음악 주세요. 음악 인도 저도 못 하면서 사랑했었다. 앞이 캉캉 안 보이지만 당신과는 약속이나 한 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나 해도 이제와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나 참밖이고 만밖이고 내 말 물어보지만 당신을 떠나서든 나도 없다고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표현이 완전 다르다 약간 따뜻하고 시원해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와 가는 길을 멈출 수 있나 참밖이고 만밖이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당신을 떠나서든 나도 없다고 뜨거운 눈물이 말하네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미미 지연아 네,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름다운